아! 아! 아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기타다키만! 잠깐만 잠깐만 여기 베인이라도 베인 뒤졌다! 야 이거 쉔 여러분들 보호막 12200이야 200이야! 막아봐! 올해가 마무루! 진수성찬이구나 됐다! 두단아 이번 롤체 해봐 진짜 재밌어 개꿀잼이야 근데 진짜 재밌어 이번 시즌 케넷 쓰려고 그랬는데 케넷 쓰면 이 잡 못 봐가지고 달빛 때문에 연패가 좀 쉽진 않다 야 지금 스택 야무지게 사인다 와 이거 더 욕심네 근데 지금 먹으려고 하면 왠지 돈 나올 것 같아 어? 아 얘 왜 갑자기 행운이야 그디 행운 스택 쌓으려고 내가 더 X밥이야 아니 뭐 언제까지 채일 건데 이제 해야 돼 아 이제 먹자 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먹어 먹어 아 이제 먹어 먹어 더 째면 죽어 진짜 야 이래도 지면 더 좋은 거고 님들 더 강한 상태에서 진 거니까 체력 덜 달고 근데 이러면 이득인 게 덜 맞았잖아 님들 스택은 더 쌓이고 오히려 좋아 이제 먹나? 이러면 또 이득이죠 여러분들 안 아프게 말하잖아 아 이젠 나 진짜 이겨야 되거든 님들 나 이제 먹어야 돼 풀스택이야 이제 풀스택이야 이제 이제 행운 9야 이제 진짜 먹어야 돼 나 진짜 먹어야되는데? 아 이제 먹어야되요 아 이제 먹게 해줘 먹고싶어 카타삼성 찍어야되나? 그래야 나 먹을수 있는거야? 아 언박싱좀 해보자고 아 이건 먹었다 와 근거온다 와 먹었다 창고 비워야 오코 들어온다고? 아 이거 쉔삼성 각인데? 아 이거 비워놔 혹시 모르니깐 어? 어? 3라인 2라인 2라인 4라인 2라인 2라인 3라인 카다는 both 아니 카타 안 줘? 배정지 조금씩 풀린다 이제 아 짭이네 이씨 아 둘다 써 그냥 쌍슈엘에 어차피 자리 많아 힐탱 형님 보고 계신가요? 저기 행님이 좋아하시는 쇠니 무려 3개나 있습니다 혹하게 사망 혹하게 사망 안 된다 안 된다 이런들아 쌍슈엘으로 갔나 전설의 삼린자 쎄벨 닉고 쎄벨 닉고 쎄벨 닉고 쎄벨 닉고 아 제발 옥하게 한번 대자 여기 서림보드도 지금 됐다고 서림보드 자르방 혹시 모르게 사놓자 도착 오 오 오 오 오 아 죄송합니다 이수 시간에 기타 다키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도 베인이라도 베인 어 오 오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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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뒤졌다! 야! 이거 쉔! 여러분들 보호막 12,200이야 막아봐! 올해가! 맘으로! 보여줘! 보여줘! 쉔! 야! 쉘드락 보이십니까 여러분들? 어? 잠깐만 띄워내줘 호카게가 아니라 단조였네 씨바 호카게가 아니었어 하.. 씨바 최담기 때문이다 아 저게 몇 초 지나면 실드가 사라져요 님들 그래도 그런거 같아 아 그래도 재밌었다 여러분들 재밌었을 때였어